이 가격이 할 수 있는지. 이 정도 클래스에 이 정도 음질이 나오면서 여러분들 DSP 포함, 앰프 포함, 쓰리웨이 스피커를 한조로 구성을 해보십시오. 700만원 무조건 넘어갑니다. 2그레이드를 하게 되면 무조건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 가격이 싼 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프리비전스 김도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이 큰 스피커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생각보다 굉장히 히트를 칠 수 있을만한, 물론 가격은 조금 나가긴 하지만 제네릭의 뒤를 이어서 생각보다 되게 괜찮은 제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제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제품은 다인오디오의 코어 시리즈, 코어 시리즈 중에서 47, 코어 47이라는 이 모델을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럼 들어볼까요? 좋습니다. 이 제품은 제가 빌려서 장시간 한번 사용을 해봤습니다. 한 달 정도 사용을 해본 것 같아요. 실제로 한 달 쓰면서 이쪽 컴퓨터와 이쪽 컴퓨터의 시스템이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양쪽의 소리를 비슷한 위치에 놓고서 한번 들어봤어요. 원래 제가 듣고 있는 원래 스피커의 기준이라는 게 있고, 제가 들을 때 제가 좋아하는 소리 성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룸 튜닝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앞에 있는 저 스피커에 맞춰서 했던 것이고요. 사실은 이 시스템에 연결됐던 것은 제네릭 8020이 연결돼서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만족하면서 쓰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만족하면서 쓰고 있었는데, 이 다인오디오가 딱 들어오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듣고 한 달을 쓰면서 정말 많은 걸 느꼈습니다. 이 다인오디오 그 중에서도 코어 시리즈, 이거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코어 시리즈는 좀 차이가 있어요. 일단은 스튜디오 시리즈 중에서는 플래그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튜디오 시리즈 중에서는 가장 높은 그레이드, 다인오디오를 들어가시게 되면 일반적인 오디오 파트가 있고요. 프로오디오 파트가 있어요. 두 개가 나눠져 있습니다. 하이파이에서 쓰시는 오디오가 있고, 프로오디오가 있는데, 프로오디오 중에서도 그레이드가 나눠져요. 제일 대중적인 게 LYD라는 모델이죠. LYD를 갖다가 소개해 드리려고 한참 동안 제가 여기 썼었는데, 소개를 바랬던 거는 LYD 555 시리즈, 5인치 시리즈였고요. 그다음에 제가 들었을 때 소리가 되게 괜찮은 게 7인치 시리즈였어요. 그러니까 다인오디오에서 5인치 시리즈와 7인치 시리즈는 진짜 넘사벽처럼 간격이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5 시리즈와 7 시리즈의 금액 차이는 크지 않은 데 비해 소리 차이는 너무 커서, 야, 이게 5 시리즈, 이거 잘못하면 5 시리즈는 7 시리즈하고, 이거 너무 상대가 안 된다, 이런 게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LYD는 어떻게 여러분들께 소개를 좀 못 해드리는 그런 게 됐었습니다. 반면에 이 코어 시리즈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LYD에서 보이는 7인치를 쓰는 것 같아 보이고, 트위터도 같은 거를 쓰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아닙니다. 다인오디오의 하이파이에서 쓰는 가장 최상급 드라이버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인오디오가 가지고 있는, 참 다인오디오는 직접 드라이버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직접 자기네가 드라이버를까지 생산하는 회사인데, 다인오디오에서 만드는 가장 최상급의 7인치 우퍼를 사용하고, 4인치 드라이버를 사용하고, 트위터, 1.1인치 트위터를 사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 애예요. 완전 소리 그레이드가 다릅니다. 그런 다른 형태로 해서 나왔는데, 가격대는 생각보다 저렴하게 만들었어요. 가격 들어보시고, 이게 뭐가 저렴하냐? 라고 얘기하실 수 있지만, 소리의 품질과 이 3웨이라는 이 방식을 사용한 거, 그 다음에 앰프가 내장돼 있고, DSP가 포함돼 있는 거를 생각을 했을 때에는 싼 겁니다. 많이 싼 겁니다. 많이 싼 겁니다. 그래서 그 제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징부터 들어가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요, 보시는 것처럼 3웨이 방식입니다. 하이, 미드, 로우로 세 개로 나눠진 방식이에요. 경쟁하고 있는 많은 제품들이 요새 3웨이로 많이 가고 있죠. 웨이수를 늘리는 게 무조건 좋은 거냐? 라고 한다면, 무조건 좋다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크로스오버 포인트라고 해서, 드라이버와 드라이버 사이에 겹치는 그 구역을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품질이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소리에 대한 처리가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거를 많이 겹치게 해서 그 부분을 처리하는 거 어렵게 해서, 튜닝이 어려워서 포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 오거나, 아니면 나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이 있기 때문에, 웨이수를 늘려갖고, 보다 더 정교하게 저음 드라이버는 저음만 신경쓰게 만들고, 중음 드라이버는 중음만 신경쓰게 만들고, 고음 드라이버는 고음만 신경쓰게 만들자, 라고 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인 오디오에서는 사실 이 프라이스 금액대에서 굉장히 괜찮을 만한 3웨이 방식으로 해서 나온 거고요. 3웨이 방식이면서 파워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앰프 내장형으로 나와 있고요. DSP 내장형입니다. 그래서 앰프만 있는 것이 아니라 DSP가 내장이 되어 있어서, 아날로그 입력과 디지털 입력을 받을 수 있고, 워드클락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면서, 뒤에서 환경에 맞춰서 튜닝을 할 수 있는 튜닝 스위치들이 있습니다. 이 튜닝 스위치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뒤에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사용 용도는 프로페셔널 스튜디오에 쓸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이런 장소에서 쓰도록 만든 스피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일반인들은 못 쓰는 거냐? 아닙니다. 일반인들은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프로듀서가 음악을 만든 사람이, 그 뮤지션이 내가 스튜디오에서 이런 사운드를 원해서 이렇게 만들었어. 그 소리를 듣고 싶니?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런 스피커를 갖다 놓고서 집에서 들으시면 프로듀서, 뮤지션들이 실제로 원하는 소리, 그 사람들이 기대하고 만들었을 당시에 그 사운드를 얘네들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조금은 어떻게 보면 스튜디오 모니터들은 조금은 건조한 사운드라고 얘기할 수 있죠. 코스메틱이 좀 덜 들어간, 화장빨이 조금 덜 돼 있는, 사진으로 얘기하자면 포토샵이 조금 처리가 좀 덜 돼 있는, 날 것과 같은, 그런 사시미와 같은, 그런 류의 사운드가 나오긴 하지만, 정말 그 매력이 굉장히 좋은 스피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니어필드 근접 청취용 스피커입니다. 이 스피커는 멀리 놓고 듣는 건 아니고요. 보통은 1.5m 정도, 1m에서 1.5m의 근접한 곳에서 소리를 듣도록 나와 있습니다. 물론 멀리 떨어져서 들을 수 있습니까? 네, 북셀프 형태로 멀리 놓고 들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가장 옵티멀하게 좋게 듣는 거는 1.5m 정도, 그러니까 의자를 놓고 앉아서 스피커가 1.5m에서 2m 이내에 들어올 수 있는 위치에 스피커를 설치를 하고 들었을 때 가장 소리가 적당하게 잘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프론트로드 방식, 프론트로드 베이스 리플렉트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베이스 리플렉션이 뒤쪽으로 나오는 포트홀이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앞쪽으로 포트홀이 있는데 포트홀 모양도 이렇게 직선으로 되어 있는 포트홀로 돼서, 프론트로딩 베이스 리플렉션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보이는 이 소프트홈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이는 소프트홈 1.1인치짜리 최상위급, 다이노디오의 최상위급 소프트홈이 들어가 있어요. 소프트홈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티타늄이나 메탈 계열의 트위터보다는 소프트홈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중음 드라이버는 4인치 중음 드라이버와 7인치 저음 드라이버가 들어있는데, 다이노디오에서 최상위급 그레이드의 드라이버가 들어가 있습니다. 앰프도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무려 이 스피커 한 대당 앰프가 3채널이 들어가 있습니다. 3개가 들어가 있는 거죠. 500와트 저음용, 500와트 중음용, 150와트 고음용 3개가 들어가 있고요. 자, XLR로 되어 있는 입력과 출력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XLR이니까 프로 전용으로 나온 거긴 하죠. 밸런스 입력이라는 얘기입니다. 대신에 아마추어가 쓰시려고 한다면 젠더가 있어요. 젠더들이 있기 때문에 젠더를 활용을 하시면 일반적인 하이파이 쓰는 RCA 단자라든지 TRS, TS 이런 걸로 활용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크기 같은 경우는 390x355x240의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색깔은 약간 그레이 색깔입니다. 다크 그레이인데 그렇게 다크하지 않아요. 그냥 그레이라고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무게는 한 스피커당 15.1kg. 진짜 무겁습니다. 한 스피커당 15.1kg에 아주 무겁게 되어 있고요. 대단 가격이 비싸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한 대단 가격이 349만원, 그러니까 350만원입니다. 두 개를 사면 700만원인 한 페어의 700만원짜리 스피커입니다. 뭐 이렇게 비싼 것 같고 가격이 좋냐 그랬냐고 확 화내시는 분들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앰프 포함, DSP 포함, 스피커 쓰리웨이로 따로 구성해 보세요. 이 가격이 할 수 있는지. 이 정도 클래스에 이 정도 음질이 나오면서 여러분들 DSP 포함, 앰프 포함, 쓰리웨이 스피커를 한조로 구성을 해 보십시오. 700만원 무조건 넘어갑니다. 이 그레이드를 하게 되면 무조건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 가격이 싼 편입니다. 네, 가격이 싼 편입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장점, 단점 들어가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뽑은 장점, 첫 번째 장점입니다. 첫 번째 장점은요. 이 외형과 크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거 사진을 보고선 코어 47을 빌려주신다고 해서 그 사진을 보고선 이 큰 거 어디다 놓냐고 했는데 그런데 의외로 작습니다. 예, 의외로 작아요. 저도 갖다 놓고선 해보니까 이쪽에 세워보니까 제가 원래 쓰고 있던 스피커보다 작더라고요. 원래 쓰고 있던 이 뒤에 있는 HHB 스피커보다, 서클5보다 작아요. 작더라고요. 그래서 작아서 에잉? 이랬어요. 사진에서 볼 때는 굉장히 커보였다는 게 단점이었는데 실제로 보면 의외로 작습니다. 쓰리웨이 방식인데도 굉장히 컴팩트한 크기를 가지고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또 한 가지 네모 반듯하게 생기면서 양쪽에 이렇게 구멍 비슷한 것도 이렇게 있어요. 이게 왜 있냐면 이 우퍼들하고 결합을 해서 조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로우 드라이버를 밑에 놓고 그 위에 얘를 올려놓는 방식으로 해서 4-way 방식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그 구성이 가능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요. 약간 조합을 잘할 수 있게 해놨다는 거죠. 믹스 앤 매치를 할 수 있도록 해놨다는 이 디자인들 사진이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을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디자인들로 되어 있고 생각보다 사이즈가 작다는 걸 첫 번째 장점에 놓도록 하고요. 두 번째 장점은요. 진짜 생각보다 충분한 다이나믹을 가지고 있습니다. 앰프 출력이 아주 남고 남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뒤에 보게 되면 출력을 제한할 수 있는 스위치가 있어요. 근데 이게 4단계 4단계 스위치로 되어 있는데 제가 4단계를 다 쓰지 못하고 밑에서 두 번째 단계를 썼어요. 그러니까 1, 2, 3, 4단계가 있다면 이 공간에서는 2단계만 해도 사실 충분한 출력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4단계까지 올린다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런 작은 공간이나 이런 데에서 튼다면 시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소리가 크게 잘 나옵니다. 그런 내부의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이나믹 표현이 가능한 그런 음악을 틀었을 때에는 작은 소리에서부터 큰 소리를 순간적으로 빵 내주는데 너무너무너무 편안하게 잘 내주더라고요. 이건 마치 뭐와 같냐면 자동차가 엔진 마력 수가 충분한 거예요. 엔진 마력 수가 막 500마력, 600마력 정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부드럽고 천천히 달리다가 내가 추월해야겠는데 하고 확 나가는데 그때 액셀 살짝 밟으면 추월하면서 훅 하고 앞에 튀어나가는 거 있죠.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낮은 속도에서 확 빠른 속도로 갈 수 있는 그 트랜지션, 전환을 너무 잘한다는 거죠. 실제로 소리를 들어보면 굉장히 다이나믹성 표현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게 두 번째 장점으로 놓겠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제가 들으면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어요. 뭐였냐면 중음역 표현이 너무 이쁘게 잘 나와요. 목소리 표현이 너무 이쁘게 잘 나와요. 이 중음의 4인치 드라이버가 내주는 그 소리가 너무 이쁜 것뿐만 아니라 크로스오버 포인트를 갖다가 5250으로 올려놔서 우리 귀에 민감한 3km대 주변의 그 소리들이 크로스오버 대역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했다는 거. 그래서 우리 귀에는 거칠게 들리지도 않으면서 레벨이 커져도 거칠게 들리지도 않으면서 여성 목소리건 남성 목소리고 너무 또렷하게 앞으로 팍 튀어나오는 거죠. 이런 표현을 써요. 저희들이 스튜디오에서 스피커를 듣다 보면 인 요 페이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믹싱을 했는데 소리가 빡 우리는 빡 이러잖아요. 영어에서는 인 요 페이스라고 해요. 딱 진짜 여기 빡 와닿게 온 요 페이스 인 요 페이스 빡 완전 소리가 팍 이렇게 와닿게 만드는 그런 사운드를 가지고 있어요. 특히 목소리에서 목소리가 바로 앞에 팍 옵니다. 스피커는 저기 멀린 듯한데 목소리는 앞으로 확 땡겨지는 아주 희한한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목소리 표현이 중음역 표현이 너무 깨끗하고 이쁜 제가 크게 덤스업을 주고 싶은 그런 장점이었습니다. 그 다음 장점은요. 다이노디오의 7인치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저음의 반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인치 드라이버를 그 전에 LYD 모델의 7인치를 좀 들어보면서 확실히 5인치하고 7인치하고는 넘사벽의 차이가 있구나. 7인치가 일반 회사들이 7인치 드라이버를 잘 안 쓰거든요. 나가는 게 인치수가 4, 6, 8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렇잖아요. 7인치를 좀 잘 안 쓰는데 7인치를 다이노디가 쓰면서 이게 생각보다 매력적인 6인치에서 내지 못하는 그 저음과 8인치가 가지고 있지 못하는 그 디테일이 7인치에 있구나. 그래서 그 7인치를 선택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7인치에서 그 미묘한 그 경계선에 있는 그 사운드를 내줍니다. 저음에서 표현하기 좀 힘들었던 그런 디테일함이 있으면서 그렇다고 해서 6인치에서 내지 못하는 그 저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7인치 드라이버에 그 독특한 그 사운드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딥한 사운드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왜냐하면 7인치이기 때문에 너무 딥하게 되는 소리가 뭐라고 해야 되지 너무 딥한 쪽은 좀 부드럽게 나와요. 좀 부드러운 성향을 가지고 있는 대신에 중역대나 저역대나 중저역대의 그 사운드는 굉장히 타이트하고 굉장히 이쁘게 표현돼요. 이 스피커는 전반적인 사운드가 예뻐요. 이쁘게 나오는 그런 사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인치의 그 독특한 저음 LYD에서도 느꼈던 그 7인치의 그 저음을 얘한테 느낄 수 있다는 거 그 부분도 장점을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저음에 대한 얘기인데요. 저음의 전체적인 성향은 부드러운 편이에요. 부드러운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잘 어울리는 음악이 재즈 클래시컬 음악 또는 이제 뭐라고 하죠? 스윙 음악 스윙에 관련된 거 발라드 음악 너무너무 이쁘게 나와요. 템포가 좀 빠르지 않고 너무 거칠은 베이스가 꼭 필요한 펀치 있는 베이스가 꼭 필요한 그런 음악을 제외한 나머지의 음악에서는 너무너무너무 이쁜 베이스가 나옵니다. 부드럽고 편안한 베이스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은근히 프론트 로딩 베이스 리프렉션 반식을 쓰다 보니까 딥한 저음이 서브표 대역에서 나오는 그런 딥한 대역이 살아있어요.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데 그 부분이 합쳐지면서 굉장히 부드럽고 편안한 저음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따가 소리 들려드릴 테니까 그때 한번 들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들어서 그런 저음이 또 장점이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실크돔 트위터인데 다이노디오에서 1.1인치의 가장 최상위 그 실크돔 트위터 제가 실크돔 트위터를 좋아하는 이유는 메탈 성분의 트위터들 티타늄이라든지 베를를미라든지 이런 스타일의 드라이버들을 사용하게 되면 메탈이 갖고 있는 차가운 소리들이 조금 있어요. 물론 그걸 없애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죠. 많은 회사들이. 그리고 강하게 만들어야지만 고음의 빠른 반응을 수행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메탈 계열을 쓰는데 걔네가 갖고 있는 고유한 차가운 진동 개수가 있어요. 그 소리들이 우리한테 때로는 조금 차갑고 거칠게 들릴 때가 많거든요. 반면에 이제 실크돔 트위터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굉장히 부드러운 저음, 고음을 갖고 있는 게 특징인데 단점이 있다면 초고역대로 넘어가면서 예를 들면 14kHz 이상의 소리로 넘어가면서 반응이 조금 무디게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대부분의 음악들이 16kHz까지밖에 안 만들고 그 이상의 소리들은 조금 무시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고려를 한다면 저는 이 실크돔 트위터가 훨씬 우리 귀에 듣기가 좋고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예쁜 소리가 나와요. 전체적인 사운드가 이 실크돔도 그렇고 베이스도 그렇고 미드의 그 소리도 그렇고 되게 예쁘면서 부드러운 소리들이 잘 나오는 그런 걸로 만들어놨어요. 그중에서도 실크돔 트위터를 또 장점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마무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그냥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전체적인 해상도예요. 전체적인 해상도. 해상도가 정말 상당히 뛰어납니다. 이 금액대에서는 상당히 뛰어납니다. 제가 여기 있는 거 버리고 이거 쓸래라고 하면 그럴 의사가 있을 정도로 그럴 의향이 있을 정도로 그 정도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20년이 넘게 가지고 있던 스피커에서 듣지 못했던 그런 디테일한 해상도를 가지고 있는 애예요. 그래서 그거 들으면서 얘가 다인오디오가 조금 생각보다 생각보다 굉장히 스피커를 잘 만드는 회사구나. 스피커를 굉장히 잘 만드는 회사구나. 를 느꼈어요. 이번에. 굉장히 스피커에 대해서 진심이고 되게 잘 만드는 회사하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해상도 정체적인 소리 품질이 상당히 뛰어나다는 것을 마지막 장점으로 놓고요. 그 다음 장점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가격이에요. 전체적인 걸 놓고 본다면 싼 겁니다. 스리웨이에 이런 최고급 드라이버를 달려있는 스피커 캐비넷과 앰프 6채널이에요. 500, 500, 150, 500, 150 그렇죠? 모노블록으로 6개 갖다 놓고 거기에 DSP 갖다 놓고 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계산을 해보십시오. 절대 이 금액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가격대가 마지막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단점이 없을까요? 단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뽑은 첫 번째 단점입니다. 첫 번째 단점은요. 프로만이 사용을 하는 프로에서만 사용하는 XLR 단자만 갖춰놨다는 게 단점입니다. 물론 제품이 프로용 제품이기 때문에 하이파이 제품이 아니고 다이노디오에는 하이파이 제품이 있기 때문에 뭐 그냥 하이파이 제품 써라고 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아쉬웠던 건 뭐냐면 요새는 프로급의 스튜디오 모니터를 가지고선 PC 파일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니어필드 스피커 이렇게 근접해서 듣는 스피커로 PC 파일을 하는 사람들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방, 청음실이 사이즈가 생각보다 작기 때문에 일반적인 하이파이를 갖다 놔서는 너무 공간이 적다 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은 사실 이런 스튜디오 모니터를 놓고선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이 XLR 단자만 되어 있다는 게 아쉬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요. 프론트 로딩 방식을 쓰면서 프론트 로딩 베이스리플렉트 방식을 쓰면서 저음이 딥한 서브 퍼 되었기까지 잘 나오는 건 좋은데 이런 베이스리플렉션 방식을 썼을 때의 단점이 조금 있어요. 뭐냐면 베이스가 좀 너무 부드럽게 나오는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이 스피커에서는 그 성향이 굉장히 잘 맞습니다. 그러니까 베이스가 부드러워야 돼요. 그래서 실크돔의 부드러움과 베이스의 부드러움에 같이해서 너무 잘 어울려요. 그러니까 맞기는 맞는데 이런 부드러움 때문에 이런 부드러움 때문에 EDM이라든지 헤비메탈과 같은 그런 빠른 킥 베이스가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음악이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하드한 베이스가 나오는 힙합이라든지 이런 음악들을 들었을 때에는 너무 퍼지는 거 아니야? 소리가? 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얘가 갖고 있는 얘가 선택과 집중을 한 거죠. 한쪽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음악에는 조금 맞지 않는다는 거 아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실크돔 트위터가 갖고 있는 단점이에요. 아까도 장점으로 얘기했지만 단점은 뭐냐면 메탈 성분의 트위터가 갖고 있는 장점은 초고역대 그러니까 14K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도 그 이상의 대역에서도 그 크리스피한 굉장히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그 고음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고음이 살아있는 반면에 이런 실크돔 트위터는 그런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고음이 조금은 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시원하고 샤하고 바스락거리는 고음을 원했던 분들한테는 조금 안 맞을 수 있어요. 고음이 없다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소리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고음이 없다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굉장히 그런 부분이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단점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단점은요. 장점이자 단점인데 가격이에요. 가격. 어떤 분들한테는 700만원 한조에 700만원이라는 금액은 야 말도 안 돼 나는 접근이 불가능한 금액이야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레이드가 높다고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거를 3웨이로 만들고 2웨이가 아니라 3웨이로 만들고 앰프도 3채널을 분리를 시키고 DSP까지 포함을 해서 모든 거를 패키지화하다 보니까 금액이 높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접근이 쉬운 제품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마지막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소리 한번 들어봐야겠죠? 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Thanks to you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저희가 다인오디오를 드디어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다른 데 스튜디오를 만들고 있고 이런 일들이 개인적으로 있는데 거기에 정말 딱 집어넣고 싶은 그런 스피커예요. 지금의 제가 썼던 저 20년이 넘게 썼던 스피커를 내가 지금 바꿔야 되나 라는 고민이 들게 만드는 그런 스피커였어요. 3way가 주는 이 미드의 사운드가 이렇구나. 이렇게 이쁘게 나오는구나. 앞으로 진짜 팍 튀어나와서 바로 앞에서 소리를 목소리를 내주는구나. 그리고 제가 EQ를 제가 작업을 하니까 EQ를 먹였을 때 그 EQ가 먹는 게 그냥 정확하게 다 들리는구나. 야 이거 갖고 작업하면 재밌겠는데? 라는 생각을 들게 만든 스피커였습니다. 오늘 영상은 작업하시는 분들 저와 같은 프로 쪽에 계시는 분들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하이파이 스피커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셨는데 하이파이 스피커가 넘사벽으로 너무 비싸거든요. 넘사벽으로 너무 비싼데 북쉘프 타입의 3way에 앰프 내장형의 DSP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것이 700만 원이면 생각보다 접근이 굉장히 괜찮은 제품이거든요. 한 번 기회가 되신다면 이런 걸 들을 수 있는 곳에서 한 번 처음 해보시고요. PC파이를 하시면서 나는 PC파이의 끝판왕 쪽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도 한 번쯤은 한 번쯤은 고민해 볼 만한 스피커고요. 데스크 위에 올려놨을 때 너무 크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지금 보이시는 이 사이즈예요. 지금 보이시는 이 사이즈다 보니 그렇게까지 크다라고 느끼진 않고요. 조금 큰 데스크를 갖고 계신 분들이 PC파이 하기에 굉장히 적당한 크기의 스피커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뒤에 사용하는 저 스피커가 실제로 더 큽니다. 뒤에 사용하는 저 스피커가 실제로 더 크기 때문에 저는 제가 PC파이 데스크 위에 올려놓을 때도 큰 문제 없을 만한 그런 스피커이다. 라는 것이 제 오늘 리뷰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한테도 오늘 영상을 통해서 이 다인오디오에 대해서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또는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리뷰였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재미있는 음향 이야기나 제품에 대한 리뷰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프리비젠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